원아 이거 끝나면 원망하게 될 거야 오랜만에 보내 잘 지낸니 안녕 너 IG에 들어가서 요즘 그릇 닦는다며 왜 나와서 I'm pretty I didn't show me no 니가 이겨봤자 결국 위너는 송민아 오해 듣고 싶었어 예 회사 자리 떴어 겁쟁이 녀석 용감한 형제는 버려놨어 거북선 달했더니 왜 잠수 탔어 난 니가 버린 팀처럼 원 없이 뻗지나 요 요 이 새끼 이게 장난인가 이 새끼를 위치해 회사 자랑 못하는 게 자랑인가 그래 난 길바닥에서 혼자서 왔지 정상수 형님 이게 힙합 아닙니까 랩을 부셔 넌 법으로 해서 연기나 해 데뷔도 못하는 래퍼 지망생 YG에서 평생 연습하는 중이세요? CGM이 궁금하대 아니 근데 뭐 하는 분이세요? 야 황업 황업 야 황업 이미 전부 결과를 알았겠지 이거 끝나면 진짜 원망하겠지 내 신상 털어 욕해 내 본명은 서명원 이거 끝나면 YG 계약 해지서의 서명원 반갑습니다 오빈 에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에어 출구 형 랩 잘 들었는데 중간에 계속 절고 그러시던데 지금 거의 세 번째인 것 같거든요 오늘 제가 서출구 형 여기 은퇴식에 온 거 진짜 환영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트 주세요 이 비트 기억나요? 작년에 형 집에 갔던 날 내가 탈락해야 된다 어 너 탈락해야 돼 이제 우선 물어볼게 너 왜 여기 서 있어? 랩하기 전에 네가 한 말부터 지켜 Show me the money 다시 난 나간다며 다른 길을 걸어가는 저를 지켜봐달라며 WTF? 그래 내가 해명해볼게 너는 쿨시형이랑 계약을 하고 싶었네 근데 너가 존밤인게 들똥 나서 못하죠 이 새끼 존나게 병신 다들 알지 병신새끼 서출구 다시 하면 돼 내가 하면 돼 여긴 없지 서출구 예NE 오프루